윤호야! 여기 보여? 엄마 나왔어! 얘는 한솔이야! 네 아들이고! 너하고 똑 닮았지? 아빠 안녕? 윤호야! 이 노래 듣고 빨랑 집으로 돌아와! 맨날 맨날 기다릴 거야! 나두야, 아빠!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윤호. 우리 어머니 드레스 참 잘 어울리시네. 공연수가 만들어줬나? 공연수! 공연수! 고마워요. 우리 엄마 예심 보게 해줘서. 고마워요. 고마워요.